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여경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뿐 아닙니다. 5시간 뒤엔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도 있었죠. 백기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입니다. 어젯밤 8시쯤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 경위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뒤 도로 위를 걸어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시 A 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난동이 심해지자 경찰은 결국 수갑까지 채웠고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해당 경찰관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서울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B 경장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식당 단골이라 외상을 하고 나가려다 왜 돈을 내지 않느냐는 다른 손님들 말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부임 20여 일 만에 직원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조지호 서울청장은 오늘 오전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해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.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.